안녕하세요. 짐막기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디벗 자국에서의 샷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벗의 공이 빠지면 서드의 핸드라고 해서 발끝으로 공을 툭툭 쳐서 꺼내놓은 다음에 공을 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꺼내놓고 치고 나면 왠지 샷의 결과가 좋은 경우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디벗 자국에 공이 빠지면 너무 긴장할 필요 없이 쳐내는 공식을 익혀서 잘 치면 즐거운 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드라브를 잘 쳤는데도 미니방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친 후에 파진 디벗 자국의 말입니다. 프로 시합에서는 공이 비슷한 지점에 많이 떨어지므로 어느 지점은 누더기처럼 디벗이 많이 나 있습니다. 좀 메꿔놓고 가지 그냥 갔나 참 매너 없네 이런 불평을 하면서 또 기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골퍼들이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계속 플레이를 해나가야 합니다. 디벗에 빠진 것은 운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즐겁게 치면 더 잘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는 디벗에서의 샷 공식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미니방커 한 어디에 공이 들어앉았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운데에 공이 떡 앉아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치면 됩니다. 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벗 시작 지점에 공이 있다면 좀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미드라이든 아이언 이상은 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드는 물론이고 롱아이언은 완만하게 쓰러쳐야 하기 때문에 디벗에 빠져있는 공을 잘 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좀 가파르게 들어올려서 가파르게 내려쳐야만이 깨끗이 공을 먼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롱아이언은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꼭 쳐야 한다면 그립을 내려잡고 약간 내려치는 식으로 쳐야 합니다. 그래야 클럽 컨트롤을 하기 쉽고 공을 먼저 정확히 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공을 평상시 때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디벗 자국에서는 펑크샷 하는 것처럼 공 뒤를 치지 말고 공부터 쳐야 합니다. 공을 오른쪽에 놓고 치면 가파르게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 순간 샤프트가 공 앞쪽으로 기울어짐으로 공을 먼저 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좀 눌러주는 스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공 이치와 연관되는 말입니다. 임팩트 시점에서 양손이 볼보다 약간 앞쪽에 가 있으면 눌러주는 듯 그런 스윙을 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때부터 공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스윙 궤도가 너무 안말하고 넓으면 토핑을 쳐서 뱀사슬을 하기가 쉽습니다. 공을 파내겠다고 너무 의식을 한다던가 또는 너무 내려찍겠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클럽 페이스에 로프트가 알아서 공을 띄워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퍼올리는 스쿠핑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공을 먼저 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식입니다. 보스처럼 칠 필요가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디보스에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냥 별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장처럼 보스처럼 당당하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이 반드시 공을 먼저 치고 나서 디보스 자국 안에 내가 또 하나의 디보스 자국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대장처럼 보스처럼 치면 샷을 깨끗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디보스 자국 안에서의 샷 공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샷 공식을 잘 익혀서 항상 즐거운 라운드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